안녕하세요. 저는 택배기사일을 하고 있는 30대 중반이 된 남자입니다. 전에는 회사를 다니다가 코로나로 인해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져서 택배일을 한지는 2년이 다 되어 가네요. 제가 원체 근력도 좋고 힘도 좋고 하다보니 힘들게 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량을 많이 받아서 배송도 빠르게 진행하고 그래서 한 달에 손에 쥐는 돈도 꽤 됩니다. 저는 부모님이 두 분 다 제가 대학교 3학년일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갑작스럽게 부모님을 잃자 당시에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저에게는 5살 터울의 여동생이 있는데 그때부터 여동생을 제가 키우다시피 하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여동생은 지금은 결혼해서 부산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도 결혼을 한 번 했었는데 실패했죠. 그 이야기에 대해 여기에 풀어내고 싶어서 이렇게 컴퓨터를 켰습니다. 아내는 제가 회사 생활을 할 때 만났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4년제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고등학생이던 동생을 위해 바로 취업을 해야 했어요.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다가 신입으로 들어온 아내를 만나게 됐습니다. 아내는 저와 다른 팀이었는데 업무적으로 부딪힐 일이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뭔가 하나씩 실수를 하고는 해서 제가 많이 가르쳐주고 도와주는 부분이 있었죠. 혜정씨, 일 배우는 거 많이 힘들죠? 이거 드시면서 하세요. 일 따라오느라 힘들어하는 아내에게 하루는 제가 커피를 한 잔 타서 주었습니다. 아내가 너무 고마워하더라고요. 고맙습니다. 잘 마실게요. 제가 오히려 커피 사드려야 하는데 오늘 퇴근 후에 시간 되세요? 아니에요 뭘. 제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뿐인데요. 너무 고마워서 그래요. 회사 일 얘기도 좀 더 하고 싶고 퇴근 후에 카페에서 만나요. 그날 카페에서 대화를 나누며 저희는 회사 일 외에도 다른 이야기들을 하며 서로에 대해 좀 더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죠. 그 후에도 아내가 일에 벅찰 때마다 신경이 쓰여서 많이 도움을 주었고 일 때문이라는 핑계로 회사 밖에서도 만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렇게 지내다 보니 둘 다 서로에 대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딱 서른이었고 와이프는 저보다 두 살 아래였습니다. 제가 부모님이 안 계시는 것에 대해서 좀 위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혼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렇게 1년여를 만나자 아내가 먼저 저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오빠 나한테 언제 청혼할 거야? 우리 이만하면 결혼할 때 되지 않았어? 어? 결혼? 아니 나는 저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했고 자신이 없었습니다. 제가 얼버무리자 아내가 단도치깊적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오빠가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 나는 아무 상관없어. 부모님 안 계신데 오빠 잘못은 아니잖아. 우리 엄마 아빠 그렇게 꽉 막힌 분들 아니셔. 용기를 내. 그래도 아직은 내가 준비가... 내가 그럼 청혼할게. 결혼하자. 아내의 청혼에 기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아무래도 부모님이 안 계신 상결례 자리가 아내 부모님에게 어떻게 느껴지실지 제가 어린 시절을 부모님 없이 큰 사람은 아니지만 사회적 편견이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부모님에게는 소중한 딸일 텐데 시집가는 집에 시집이 없다는 걸 어른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에 대해 괜한 걱정이 앞서더라고요. 하지만 아내에게 청혼까지 받은 이상 어떻게 되든 저도 부딪혀보고 싶더라고요. 아내에게 청혼을 받은 지 일주일이 지나서 아내 부모님 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서울의 좋은 아파트였고 평수가 말도 안 되게 커서 처음에 당황스러움을 느꼈습니다. 아내는 저와 연애할 때 본인의 오피스텔에서 살고 있어서 아내의 집이 이렇게까지 부자일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아내가 하고 다니는 걸 보면 그렇게 못 사는 집 자식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정도로 잘 사는 집 딸일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집을 들어서면서 더 압박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아내가 괜찮다며 힘을 실어줬죠. 그리고 놀랄 일이 더 있는데 우선 들어가자고 했어요. 현관문이 열리고 인사를 드리면서 정말 아내 말대로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회사 사장님이 앉아계셨거든요. 회사에 오너가 두 분이 계신데 그 중 한 분이셨어요. 그분이 아내의 아버지였다니 저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멍한 채로 서있자 아버님이 저에게 다정하게 먼저 말을 걸어주셨어요. 자네 뭘 그렇게 멀뚱히 서있나 와서 앉게 저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아내를 쳐다봤죠. 아내는 그동안 말 못해서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오빠가 괜히 부담스러워 할까봐 말 못했어. 미안해. 그래도 이건 말했어야지 혜정아. 우선 앉자. 와 맛있는 거 많네. 장인어른은 저를 좋게 봐주셨지만 장모님은 내키지 않은 표정을 계속 듣고 계셨어요. 장모님의 마음도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었습니다. 귀한 딸. 저같이 조건 좋지 않은 남자에게 보내고 싶지 않으신 그 마음 충분히 이해가 갔죠. 장모님의 낌새를 눈치챈 아내는 장모님 옆에 붙어 앉아서 저와 결혼을 순락해달라고 애교를 부리더라고요. 저는 그런 아내가 사랑스럽기만 보였습니다. 제가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지만 아내 복이 있나 보다.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날 식사자리 내내 표정이 굳어 계시던 장모님이 차를 마시며 참았던 말씀을 하셨습니다. 난 잘 모르겠다. 시댁도 없는 집에 널 보내야 될지 어느 정도 구색이 맞아야 결혼도 하는 거지 이건 뭐 돼도 아는 집에 갖다 붙이는 것 같네 엄마 왜 말을 그렇게 사람 앞에 두고 나는 시댁이 없어서 훨씬 좋은데 그런 말 하지 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야 좋아해? 사랑은 안 해? 그럼 결혼하지 마라 좋아하는 게 뭐 대수라고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야 정말 왜 그래 옆에 둘의 대화를 듣고 계시던 장인어른께서 장모님에게 한 소리를 하셨습니다. 혜정이 엄마 사람 앞에 두고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야 나는 건실한 청년 마음에 드는구먼 회사 일도 얼마나 잘한다고 그리고 혜정이만 좋다고 하면 됐지 뭐 몰라 난 별로야 그 좋다는 선자리 다 물리치더니 이런 사람 데려오려고 그랬던 거니? 면전에서 그런 말씀을 듣고 있으니 정말 민망하고 또 죄송스러운 마음에 안절부절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제 마음을 읽은 건지 아내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몇 번을 장모님과 만난 후에 어렵게 승낙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후에 저희는 결국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남겨주신 유산이라고는 집 한 채가 전부였는데 그 집도 동생이 결혼하게 되면 주려고 했기 때문에 제가 가진 건 없었어요. 저축한 돈이 있긴 했지만 집을 살 수는 없었고 대출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당시의 동생은 좋은 대학에 입학하여 대학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제가 대출을 받아 집을 장만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장인어른은 집살 걱정하지 말라며 장모님 명의로 된 아파트가 한 채 있으니 거기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하라고 하셨습니다. 보통 남자가 집을 해가야 하는데 당시에는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곳에서 몇 년을 지내다가 제 힘으로 집을 구해 나가는 것이 제 목표가 되었죠. 장모님에게 어렵게 결혼 승낙을 받기는 했지만 여전히 저를 탐탁지 않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만 보면 웃으시다가도 청색을 하시고 표정을 굳히셨어요. 저와 결혼을 준비 중이던 아내에게 선자리를 만들어 권유해서 괴롭다고 아내가 몇 번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빠 오해하지 말고 들어 엄마가 자꾸 선자료를 만들어 나 정말 미치겠어 어머니가? 우리 결혼식장 예약까지 다 했는데 정말 날 인정 못하시는 건가? 미안해 괜히 나중에 오해할까봐 미리 말하는 거야 엄마가 완전히 마음을 내준 건 아니지만 우리 노력하자 우리만 잘 살면 되지 뭐 그래 내가 노력할게 열심히 살 거야 말엔 그렇게 했지만 결혼식 전까지 예약한 마당에 장모님이 아내에게 선자리를 주선한다는 게 정말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자괴감이 들어서 이 결혼을 물러야 되나 고민까지 됐었죠. 하지만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컸고 아내도 자신의 어머니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다행히 아내는 다른 생각은 안 하고 저만 보며 결혼을 준비했습니다. 그때는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튼 혼수는 제가 그래도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갔습니다.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는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를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일도 힘들고 전업주부로 살면서 저를 보필하고 아이도 낳고 그러고 싶다고요. 저도 찬성했습니다. 회사 사장님이 장인어른이라고 해서 저에게 더 나은 혜택이 있던 것은 아닙니다. 사실 아내는 낙하산으로 입사를 했었지만 저는 정정당당히 제 힘으로 회사에 입사했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알콩달콩 행복할 줄만 알았던 저의 결혼 생활은 시작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파국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과 장인어른 댁은 걸어서 10분 내로 아주 가까운 곳이었어요. 그래서 아내도 친정에 자주 왔다 갔다 하고는 했죠. 결혼 후에 임신을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어쩐지 잘 되지 않았고 아내는 운동을 해야겠다며 수영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장모님과 함께 다닌다고 했죠. 저는 그런가보다 했는데 거기에서 일이 난 겁니다. 수영을 다니고 난 후 몇 개월 뒤부터 아내는 저와 부부관계를 거부하기 시작했어요. 혜정아 요즘 왜 그래? 컨디션이 안 좋아? 우리 아이 갖기로 했잖아. 아이 갖는 거 좀 미루자. 아직 신혼이고 나 아직 젊어.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자. 아내가 그렇게 회피하고는 했어요. 저도 직장 생활하느라 피곤했고 아내 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넘어갔죠. 그런데 아내가 수영장에 모임이 있다며 나가는 일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퇴근을 했는데도 수영장 사람들과 모임이 있다며 나가서 술을 먹고 들어오는 날이 잦아지기 시작했어요. 수영 모임을 간다기에는 너무 꾸미고 나갔다 오는 아내의 모습을 볼 때마다 왠지 불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설마 아내가 바람을 피울까 싶어서 나쁜 생각하지 말자고 속으로 혼자 되뇌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쩐지 스물스물 올라오는 아내에 대한 의심이 날이 날이 갈수록 자꾸만 깊어져 갔죠. 그렇게 아내에게 다른 남자가 생긴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을 하다가도 고개를 저으며 일찍 올라와 보려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강원도로 가는데 2박 3일은 걸릴 것 같아. 혼자 있어야 돼서 무서우면 친정 가서 자. 내가 무슨 애야? 무섭긴 뭐가 무서워. 괜찮아. 알았어. 잘 다녀와. 아내는 어쩐지 저의 출장을 반가워하는 은치였습니다. 저는 1박 2일 동안 어떻게 업무를 했는지 모르게 정신없이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어쩐지 초조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설마 아닐 거야. 아니겠지. 마음을 가다듬으며 집으로 도착하니 밤 9시가 다 된 시간이었죠. 호흡을 가다듬고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현관에 제 신발이 아닌 웬 남자 신발이 있더라고요. 그때까지도 아닐 거야. 설마 아닐 거야 생각하며 아내를 찾았습니다. 여보 나왔어? 아내가 안방에서 나오며 저를 노려보고는 다시 내쫓으려 하더라고요. 아니 1박 2일이라며 왜 지금은 건네 빨리 다시 나가 나가 아내는 슬립 잠옷 원피스에 카디건만 걸친 채 저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제가 있을 때는 그런 잠옷을 입은 적이 없는데 무슨 일이 일어난 게 틀림없다 싶었죠. 제 등을 떠미는 아내를 뒤로 하고 방으로 걸어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뗄 때마다 심장이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그리고 안방 문을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침대 이불이 불룩 솟아있고 그 안에 누군가 숨어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불을 획 젖혔더니 그 안에 속옷만 입고 있는 건상하고 젊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남자는 당황하더니 옷을 챙겨 입기 시작했어요. 제가 버럭 소리를 질렀죠. 넌 누구야? 왜 거기에 누워있어? 뭐야 대체? 그랬더니 아내가 오히려 저에게 왜 일찍 온 거냐며 닥달을 하더라고요. 오빠 대체 왜 날 속였어? 내가 뭘 속여? 지금 이 상황이 대체 뭐야?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봐. 너 누구야? 출장 2박 3일이라며? 왜 1박 2일이라고 속였어? 아내가 그렇게 악을 찌르더라고요. 저는 정말 어리둥절하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남자는 어느새 옷을 다 입고 현관 밖으로 나가려고 했어요. 제가 어깨를 확 낚아채서 그 남자를 세워놓고 누구냐고 투공하기 시작했죠. 당신 어딜 가? 누구야? 우리 와이프랑 무슨 사이야? 아니 죄송합니다. 저는 그냥 혜정아 나 갈게. 둘이 알아서 해결해. 두 분이 원만하게 해결하세요. 어딜 그냥 빠져나가려고 그래? 넌 누구냐고? 제가 손아귀에 힘을 꽉 주고 그 남자의 어깨를 잡고 놓지 않자 약간 인상을 쓰더니 제 손을 뿌리친 후에 담담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수영 다니면서 만난 사람이에요. 사실 혜정이가 남편분에 대한 불만을 많이 얘기했어요. 이왕 이렇게 된 거 다 말씀드릴까요? 그 남자는 뻔뻔하게 저에게 면상을 들이대며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부부관계가 얼마나 안 좋았으면 혜정이가 이렇게 됐겠냐. 왜 평소에 혜정이한테 그렇게 소홀히 대했냐. 그렇게 따지는데 정말 누가 잘못한 건지 그 당시 다른 사람이 저희를 지켜봤다면 제가 죽을 죄를 지은 사람처럼 보였을 겁니다. 저는 낯선 사람에게 그런 말을 들어야 할 만큼 아내에게 잘못하고 살지 않았습니다. 물론 남들이 보기에 제가 혜정이네 집안보다 부족한 건 맞지만 이렇게 바람 현장을 들킨 상간남에게 그런 소리를 들을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만 떠들어! 그러니까 둘이 바람을 피웠다는 거지! 제가 아내와 남자를 번갈아 보며 소리를 지르자 남자는 아내를 놔주라고 하더라고요. 혜정이 이제 당신 사랑 안 해. 날도 사랑한다고. 그만 놔줘. 당신이 이렇게 소리지를 입장 아냐. 뭐 이 자식아! 저도 모르게 주먹이 올라갔는데 때리지는 않았습니다. 남자는 그 길로 조랭랑을 쳤습니다. 아내는 그 남자의 이름을 부르며 가지 말라고 했지만 그 남자는 우선 자기는 빠지는 게 좋겠다며 급하게 현관문을 열고 나가버렸어요. 저는 눈에 뵈는 게 없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변해가는 아내의 모습을 보며 설마설마 했는데 어떻게 집까지 불러들여서 바람을 피울 수가 있는지 대체 제가 뭘 잘못한 건지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어요. 혜정이 너 나 몰래 저놈이랑 언제부터 만난 거야? 그냥 오빠만 조용히 넘어가면 아무 문제 없어. 다 정리할게. 정리하고 말고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너가 저놈을 왜 우리 집까지 끌어들여서 나랑 살고 싶으면 그냥 잊고 살면 돼. 근데 꼭 알고 싶어? 지금 그게 할 소리니? 내 눈으로 그런 장면을 목격했는데? 이걸 어떻게 그냥 넘어가 혜정아 대체 왜 그랬어?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아내도 조금의 양심은 있었는지 같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눈물을 닦은 후 아내는 담담하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네가 바람피운 걸 아신다는 소리야? 모르겠어. 엄마가 일부러 저 사람을 수영장으로 부른 건지는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어. 진짜 미안해. 나 진짜 지금 머리가 터질 것 같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건데 내가 어떻게 해야 하니 혜정아? 모르겠어. 나도. 아내의 마음이 떠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까지 불러들였다는 건 볼장 다 봤다는 거죠. 저는 더 이상 제 감정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일단 생각 좀 정리해볼게. 늦었으니까 가서 자. 그날 밤 저는 작은 방에서 뜨는으로 밤을 세우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반차를 쓰고 장인 장모님 댁으로 찾아갔습니다. 장모님은 아침 대바람부터 무슨 일로 왔냐고 불쾌해하시더라고요. 저는 장모님이 모든 걸 알고 있는지 혹시 일부러 그 남자를 수영장에서 아내와 만나게 한 것인지 그랬다면 왜 그렇게 했는지 궁금해서 장모님을 찾아뵙고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장모님 알고 계셨으니? 아침 대바람부터 찾아와서 그게 무슨 소리야? 회사 출근 안 하니? 너희 사장님은 사장님인데도 벌써 출근하셨는데? 사원이라는 사람이? 회장이 바람 피우는 거 알고 계셨냐고요? 뭐? 회장이 바람을 피워? 무슨 소리야? 제가 어제 출장을 다녀와서 안방 침대에서 속옷 차림으로 누워있던 남자를 봤거든요. 어머님이랑 회장이가 같이 다니는 수영장에 다니는 남자라던데요? 무슨 같지도 않은 소리야? 헛꽃 봤니?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 저랑 결혼 전에 장모님이 소개했던 남자라면서요 장모님 제가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으세요? 그래도 저희 좋아서 결혼했고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어떻게 결혼한 딸이 다른 남자를 만나도록 종용하고 그걸 그대로 두고 보실 수가 있으세요? 결혼 준비 때부터 저도 모르게 장모님에 대해 가지고 있던 억울하고 서글픈 마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뭐가 잘났다고 지금 나한테 와서 이렇게 따져? 애초에 하지 말았어야 할 결혼인데 네 장이 사람이 말랑해가지고 내가 울며 겨자 먹기로 결혼시킨 거야 희정이가 바람피운 증거 있어? 뭐 어쩌라는 거야? 제 눈으로 똑똑히 봤다고요 어머님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저희 정말 잘 살아보려고 했어요 봤어? 그럼 이왕 이렇게 된 거 이혼해 이혼만 해준다면 나야 화령이지 너 회사도 그만두고 그 집 나가 개뿔도 없는 놈이 장가 잘 왔지 뭐 네가 네 복 걷어차려면 이혼해 거짓 꼴로 쫓겨나고 싶으면 그냥 이혼하라고 증거 없으니까 그냥 합의 이혼해 어머니 정말 너무하시네요 듣기 싫어! 자네 말 더 이상 듣기 싫네!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쉽게 이혼 이야기를 꺼내시는 장모님의 표정과 언행을 보고서는 정말 괴로웠어요 그리고 고민을 했습니다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요 제가 아내가 바람피우는 현장을 봤잖아요 그 꼴을 봐버렸는데 그걸 잊고 살 수 있을지에 대해 자신이 없었습니다 또한 저를 못마땅히 하며 언제라도 이혼시킬 준비를 하고 계시는 장모님도 저를 숨막히게 했고요 당장 장인어른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상황이 복잡해지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 손에서 모든 걸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을 아무 일 없는 듯이 회사를 다니며 제 속은 타들어갔지만 점점 마음을 정의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더는 못 견딜 것 같아서 회사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장인어른이 무슨 일이냐며 저를 잡으셨지만 그냥 혜정이가 저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고 한다는 말씀만 드렸습니다 사직서를 제출 후에 저는 아내와 살던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동생이 살고 있던 집으로 들어갔죠 동생에게 이런저런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동생은 저를 보고 안쓰러워 하더라고요 저도 부모님 없이 하나밖에 없는 동생에게 이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는데 너무 미안하고 창피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협의 이혼을 했어요 장모님이 말씀하셨듯이 저는 정말 거짓골이 되었죠 하루아침에 잘 다니던 회사도 잃고 아내도 잃었습니다 이혼 뒤에 동생과 함께 지내며 저는 얼마 동안 넋을 놓고 지냈습니다 제가 다니던 회사와 결혼을 했던 일이 마치 꿈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이렇게 파혼하게 된 것이 너무 억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일을 겪었지만 하나뿐인 동생을 생각하면 다시 힘을 내야 했어요 동생은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 신입으로 바쁜 날을 보내면서 연애도 하고 있었고 결혼도 일찍 하고 싶다고 했죠 부모님이 물려주신 재산인 집은 동생이 결혼할 때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다시 마음을 잡고 일을 구했어요 금방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작은 소기업이었고 월급도 그 전 회사보다 줄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코로나가 터지고 회사가 망하여 저는 또 갈 곳을 잃어버렸죠 안 좋은 일이 한꺼번에 닥쳐온다고 했는데 저에게는 왜 이리 안 좋은 일이 많이 생기는 건지 정말 삶에 대한 의지마저 놓고 싶은 심경이었습니다 한 달여를 아무 일도 못하고 백수로 지내다가 일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택배기사 일을 해보자고 다짐했습니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기 때문에 몸 쓰는 일을 하면서 모든 걸 잊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일은 생각보다 저와 잘 맞았습니다 몸 쓰는 일을 하다 보니 머릿속을 떠다니던 잡생각들도 다 잊혀지는 것 같았어요 남들보다 하루에 배달해야 할 물량을 많이 받아서 배송을 하다 보면 몸에 땀도 나고 저절로 운동도 되고 몸도 정신도 개운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돈벌이 더 나쁘지 않았어요 당시 동생이 결혼을 준비하고 있어서 저는 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중 어느 날 동생은 연애하던 남자와 결혼을 하겠다고 얘기했죠 동생이 만나던 남자는 대학 선배이고 얼마 전 변호사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이 안 계신 곳에 대해서 저처럼 얕잡아 보일까봐 걱정을 했는데 동생의 남자 쪽 집안은 딸이 없어서 그런지 동생을 딸처럼 아껴주는 모습이 눈에 보였고 그래서 안심을 했습니다 동생 결혼이 임박해지자 저는 따로 집을 구해서 나왔고 동생은 그 집에서 신혼살림을 차렸죠 동생은 저에 대해 걱정을 많이 했어요 자기들이 알아서 집 구해서 나갈 테니까 오빠가 이 집에서 살라고도 했고요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동생네 시댁이 동생에게 자를 준다고 해도 시집 갈 때만큼은 남부럽지 않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제가 부모님을 대신해서 동생에게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주고 싶었으니까요 모든 불행은 저만 감당하고 싶었어요 동생은 행복하게 살기만을 바랐죠 다행히 좋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 생활을 잘 해나가고 지금은 저에게 조카도 생겼습니다 저는 동생의 결혼 이후로도 꾸준히 택배기사 일을 했어요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배송량도 많아지고 쉴 틈 없이 일을 했죠 제 한 몸 건사하면 되니까 별 걱정도 안 들었고요 일을 하다 보면 잡생각이 들어올 틈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말도 안 되게 전 아내의 어머니 그러니까 저의 예전 장모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배송하는 지역이었는데 어느 아파트였어요 배송 요청 사항에 생수 무거우니까 벨 누르고 안까지 배달해달라고 써있더라고요 코로나 터지고 요즘은 보통 문 앞에 그냥 두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여자분이 혼자 사는 집인가 특이하다 생각했죠 그런데 벨을 누르고 집에 들어갔더니 거기에 장모님이 계신 겁니다 제가 마스크를 쓰고 안경에 모자까지 써서 그런지 저를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장모님이 본인 댁이 아닌 이곳에서 왜 생수를 받고 계신 건지 의아한 생각이 들었어요 어휴 그거 현관 앞에 그냥 두지 말고 여기로 들어와서 부엌 앞에 놔줘요 아들 좀 나와봐 아들을 부르는 소리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 전 아내에게 오빠나 남동생은 없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불현듯이 이건 복수의 기회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핸드폰의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저희 장모님의 특유의 억양이 있거든요 장모님의 목소리를 아는 사람이라면 누가 들어도 장모님인 걸 알 수 있었죠 아들아 그만 방에서 나와서 이거 좀 도와 저녁 뭐 먹을래 그러자 방에서 20대 초반에 젊은 남자가 나오더라고요 엄마 오늘 저녁까지 드시고 가려고요? 그래 아들이랑 밥 먹은 지 오래됐는데 먹고 가야지 집에서 찾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걱정 하지마 우리 아들 빨리 대학 졸업해야 땡땡 회사 취직시키는데 장모님이 말하던 회사 이름은 장인어른의 회사 이름이었습니다 정말 빼도박도 못하게 저에게 걸리고 만 거예요 이것도 운이라면 운이 아닐지 저는 녹음기를 켜둔 상태로 그 많은 생수와 음식들을 다 옮겨놓고 모자를 벗고 안경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장모님에게 인사를 드렸죠 안녕하세요 접니다 장모님 잘 지내시죠? 장모님이 귀신을 본 듯 놀란 표정을 지으며 절 보시더라고요 아드님이신가 봐요 제가 말하자 장모님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리고 얼버무리기 시작했어요 너... 너가 여기를 왜... 너 택배 아니? 엄마 아는 분이셔? 저는 계속 녹음을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아니야 아들 들어가 있어 아드님이 아주 젊으시네요 뭐? 어쩌라고? 참나... 우연도 무슨 이런 더러운 우연이 다 있어 네가 여길 왜... 아휴... 그리고... 내 아들이 있건 말건 무슨 상관이야? 이미 내 딸내미랑 이혼한 마당에 우리 집 이래 참견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다 날랐으면 이제 가봐 장인어른도 이 사실을 아세요? 장인어른? 누가 자네 장인어른이야? 이제 남남인데 무슨 소리를 하고 싶은 거야? 여전히 뻔뻔하시네요 호네 자식도 낳으셔서 잘 키우시고 아주 존경합니다 이게 여기가 어디라고 자꾸 말을 씨부려? 나가! 내가 호네 자식이 있든 말든 잘 키우든 말든 자네가 무슨 상관이야? 얼른 꺼져! 혜정이는 잘 지내죠? 자네보다 훨씬 조건 좋은 남자랑 재혼해서 아주 잘 살아 어휴... 내가 그때 결사반대를 했어야 했는데 괜히 호적의 흔적만 남기고 혜정이 아빠 그 바보 같은 놈 때문에 억지로 결혼을 시켜가지고 걔가 괜히 바람을 피웠겠니? 아주 술술 잘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녹음 중이던 핸드폰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리시더라고요 뭐야? 녹음 중이야? 이거 불법인 거 몰라? 당장 이르네! 장인어른이 아시면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하네요 저희만 가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제 자켓을 붙들고 놔주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저에게 제발 그 핸드폰에 녹음된 걸 지워달라고 빌기 시작하셨어요 당장 지워줘 우리 혜정이 아빠가 알면 나 어떻게 될지 몰라 한 번만 모르는 척 해줘 돈 필요해? 내가 달라는 돈 다 줄게 돈이요? 혜정이 바람 피워서 이혼했어도 저 소송까지도 가지 않았어요 저를 뭘로 보고 이러세요? 장모님 항상 저 마음에 안 들어 하셨죠 저도 장모님의 이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네요 가보겠습니다 거기까지 녹음을 다 했어요 그리고 그 집을 나오는데 맨발로 쫓아오셔서 당장 핸드폰을 내놓으라고 울부짖으시더라고요 저는 그 손길을 뿌리치고 그날 남은 택배일을 마쳤습니다 일단 녹음을 해두기는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걸 예전 장인 어른에게 알려야 할지 말아야 할지 장모님이 저에게 했던 걸 생각하면 당장이라도 알리고 싶었는데 저도 사람인지라 고민이 되었습니다 다음날 변호사인 동생의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물어봤습니다 제 사정을 다 알고 있던 매재는 협의 이혼을 했어도 3년이 지나기 전에 소송을 걸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돈을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었지만 제 억울한 심경을 풀고는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몰래 녹음을 해놨다고 했더니 그랬더니 불법으로 녹음한 건 증거로 채택이 되지 않는다며 통화로 녹음한 건 가능하니까 나중에 통화하게 되면 녹음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밤에 장모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장인 어른에게 언제 알릴지 몰라 조바심이 나셨겠죠 전화를 받자마자 저는 매재의 말대로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자네 정말 이럴 거야? 예? 제가 뭘요? 그거 당장 지워! 내가 숨겨둔 아들이 있든 말든 우리끼리 알아서 할 일이야 자네가 그걸 녹음해서 뭐 어쩌자는 거야? 뭐 어쩌자는 거 아닙니다 녹음한 건 지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일단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술술 자신의 이야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혜정이는 자네랑 결혼하기 전에 내가 점찍 얻었던 남자랑 재혼해서 잘 살고 있어 걔가 왜 바람을 피웠겠니? 걔가 왜 바람을 피웠겠니? 다 자네 때문이지 자네 조건이 조금만 좋았으면 나랑 혜정이가 그렇게까지 했겠냐고 부모 없는 것들은 이래서 안 돼 처신 잘하고 살아 그 말씀은 좀 심하신 것 같네요 혜정이가 바람 피우는 게 왜 제 탓이 되나요? 자네가 부모도 없고 개뿔도 없이 우리 회사 넘보고 결혼한 거잖아! 아니야? 저는 혜정이랑 연애하고 사랑해서 결혼했습니다 혜정이 아버님이 그 회사 사장님이신 것도 몰랐고요 저를 자꾸 그런 사람으로 취급하지 마세요 장모님이야말로 티가 구린 분이신 것 같네요 내 뒤가 뭐! 내 아들! 그게 뭐! 뭐 어쩔 건데! 택배나 하고 사는 기구 한 팔자나 잘 챙기고 사세요! 그리고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정말 우라통이 치밀더라고요 제 결혼부터 모든 것이 망가진 것은 다 장모님 탓만 같았어요 그리고 다음날 매재를 찾아가서 통화 내용을 들려주었습니다 저보다 더 불같이 화를 내더라고요 형님 왜 그렇게 참고 사셨어요? 이거 정말 가만두지 못하겠네요 제가 처리할게요 소송 가도 될까? 이제 와서 이제 와서 하뇨! 이제라도 하게 돼서 정말 다행입니다 형님 정말 억울하게 사셨어요 저는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지만 장모님이 저를 그렇게까지 하게 만드셨어요 매자의 말을 듣고 바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장인어른도 장모님이 혼의 자식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죠 딸이 저를 불러내서 술 한잔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나에게 먼저 하지 않았어? 혜정이가 그런 줄도 모르고 나는 미안하네 아닙니다 장인어른도 잘못하신 건 하나도 없죠 혜정이 엄마랑 이혼할 걸세 저런 여자랑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어 나 모르는 혼의 자식이 있다는 걸 그렇게 까마득히 속이고 산 걸 생각하면 자네 덕에 알게 됐어 미안하고 고맙네 아닙니다 이런 일로 다시 뵙게 돼서 마음이 안 좋네요 내가 보상을 하고 싶은데 장인어른도 왜 보상을 하세요? 괜찮아요 사실 합의위원하고 소송을 진행할 생각 같은 거 안 했습니다 하지만 장모님께서 저에게 했던 일들은 너무 억울했어요 죄송합니다 미안하네 미안해 소송 끝에 저는 얼마간의 위자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전 아내는 저와 살 때 바람을 피웠던 수영장 남자와 재혼을 하였고 현재 임신 중이더라고요 한때는 정말 사랑하는 줄 알았던 여자에 대한 배신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와는 인연이 아니었다고 생각하며 그저 잘 살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건너듣기로는 장모님은 전 아내를 낳고도 계속 만나던 남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전 아내가 성인이 될 무렵에 장모가 만나던 남자는 암으로 죽었고 홀로 남게 된 아들을 몰래 키웠다고 하더라고요 장인어른은 제가 녹음한 내용들을 다 들으셨기 때문에 장모와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그 집안일에 더 이상 신경 쓰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은 저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인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만나는 사람과는 정말 천생연분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서로 취향도 맞고 가정 형편도 비슷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어릴 때 부모님이 여유였거든요 하지만 혼자서도 씩씩하게 살아서 지금은 자기 일 열심히 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저는 택배일을 아직 하고 있지만 슬슬 접고 다시 제가 잘하던 일을 해보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아직은 회사를 다닐지 재사업을 할지 고민 중입니다 여러 안 좋은 일이 저에게 있었지만 지금은 10년 묵은 체중이 가라앉은 듯이 편안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저에게 앞으로 좋은 일만 생길 것 같다는 예감도 듭니다 저는 앞으로도 씩씩하게 제 삶을 잘 꾸리며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세요